와 정말 손흥민 선수와는 또 다른 형태로 매일매일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역시 손흥민이라는 느낌을 준다면 김민재 선수는 이게 뭐지? 하는 그야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움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미 전 유럽에서 괴물이라는 평가는 과대평가라는 소리가 쏙 들어가버리고 괴물을 넘어서서 벽이라는 소리를 매일 듣고 있는 김민재 선수는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와의 챔피언스 리그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또 한 번 자신의 이름을 전 유럽에 과시하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는데요 나폴리의 수비를 상대하기 위한 맞춤 전략으로 레인저스가 스코틀랜드 초원에 풀어놓은 버팔로를 철저히 길들여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김민재 선수에 대해 경기전부터 나왔던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두 명의 새로운 영입, 두 가지 새로운 선택이 라치오를 뒤흔들었다 김민재와 크바라츠 헬리아는 나폴리의 이적 시장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나폴리의 대답이다 이탈리아의 축구기자 파울로 바르기가는 지난 라치오와의 경기 이후 김민재 선수와 크바라츠 헬리아에 대한 극찬을 하면서 나폴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의 트윗을 통해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포츠 플랫폼 매체 DAGN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념 영상을 올리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초반 나폴리의 가장 큰 놀라움이라고 소개하였는데요 확실히 센터백 김민재는 쿨리발리와의 이별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으며 나폴리가 세네갈트급 쿨리발리를 통한 손상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극찬했습니다 특별히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도 할 줄 아는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에서만이 아닌 전 유럽에서 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전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나폴리의 선택은 신의 한 수가 된 셈인 것이죠 허나 나폴리가 이런 김민재 선수와 계약한 것은 최근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쉽지 않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란 점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최근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를 통해 이탈리아 최고의 팀들이 모두 김민재를 노렸음은 물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도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전 토트넘 감독이자 세계적 명장인 무리뉴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 AS로마 역시도 김민재 선수를 놓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요 AS로마 소식을 전하는 로마프레스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입단 전 로마와 연결한 바 있었다면서 김민재 선수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럽 최고 팀들의 제안들 중에는 로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시즌 개막부터 최고의 경기력을 펼친 김민재 선수이지만 최근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럽 최강의 공격진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살라를 포함한 리버풀의 공격진을 상대로도 완벽한 경기를 한 것을 두고서는 특히나 김민재 선수를 놓친 토트넘의 아쉬움은 클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를 놓친 것은 토트넘의 큰 실수로 보인다면서 프리미어리그의 거물 리버풀을 상대로 김민재는 그가 이런 팀을 상대로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정확히 맛을 보여주었다면서 평점 7.4점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피르미누, 루이스 디아즈, 모하메드 살라 등 까다로운 공격진들과의 대결에서 100% 승리했고 그가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선수와 토트넘은 계약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지컬적인 존재감으로 괴물이라 불리는 그가 만약 안토니오 콘테의 수비라인 중 24, 25세의 연령대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뛰었더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시무시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로메로와 비슷한 스타일로 볼을 다루는데 능숙하고 수비라인은 물론 상대 박스에서 공격적인 위협도 보일 선수였을 것이라면서 콘테는 김민재와의 계약을 하지 못해 리그 최고의 수비라인을 가지지 못한 것을 분명히 후회하는 중일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파라티치 단장이 토트넘에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선수 영입들이 있었던 이번 이적 시장이지만 김민재 선수만큼은 나폴리 단장에게 빼앗긴 것이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김민재 선수를 나폴리로 데려가버린 나폴리의 단장 지훈 톨리는 오늘 있었던 레인저스와의 경기 전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 그는 우리가 한동안 계속 추적했던 선수이기에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레인저스의 홈구장은 기존에도 엄청난 활약으로 상대팀을 주눅들게 하기로 유명한 팀이기도 하지만 친여왕 구단답게 UEFA가 하지 말라고 했던 영연방의 왕실 찬가를 재창까지 하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대한 예의를 보였고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열광적인 응원으로 나폴리 선수들을 압박했습니다만 투토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가 이런 상대 홈팀의 열광적인 응원에 압박을 받을 선수가 아니라고 경기 전부터 예언한 바 있었는데요 기사는 최근 몇 년간 나폴리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 쿨리발리 덕분에 리그 최고의 수비진을 갖췄었는데 최근 전문가들로부터 높게 평가받기 시작한 준 무명의 선수 김민재가 쿨리발리를 이적시킨 것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냐면서 레인저스가 5만 명의 관중에 열광적인 응원을 보낼 것이지만 이미 김민재가 앞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보여주었듯 그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 선수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사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는데요 스코틀랜드가 초원에 풀어둔 버팔로를 김민재가 완벽히 틀어막았다는 투토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에게 최고 평점인 7점을 부여하면서 국제 경기 경험이 풍부한 김민재는 콜롬비아의 스트라이커이자 버팔로라는 별명을 가진 알프레도 모렐로스를 완벽히 막았고 모든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하였으며 이런 김민재는 괴물이라는 별명 그 이상이었다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칼치오 메르카토는 모렐로스에게 평점 5.5점을 부여하면서 나폴리 수비진과 싸웠지만 승리한 커플은 김민재와 라흐멘이었다 평가하였으며 김민재 선수에게는 6.5점을 부여하면서 또 다른 테스트였던 경기에서 모렐로스는 결국 한국 선수 김민재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다 평가하였으며 페레샘플의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가 바위와 같았다면서 피지컬과 스마트한 수비로 콜롬비아 버팔로 모렐로스를 철저히 막아냈다 평가하였습니다 레인저스 소식을 전하는 글래스고 월드의 모렐로스에 대한 평가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철저히 잘 막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기사는 모렐로스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면서 3월 이후 첫 선발로 출전한 그는 경기 시작 1분경에 좋은 기회를 놓쳤고 이후 교체되기 전까지 퇴장을 피한 것이 오히려 행운이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 레인저스의 감독 지오반니 반 브론코스트는 모렐로스를 선발 라인업에 올린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존 공격수인 안토니오 촌락 대신 그를 기용하면서 큰 기대를 보인 바 있었는데요 이미 조별리그에서 1패의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경기에서 대패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필승 전략을 꺼내든 것이 김민재 선수에게 철저히 막히게 되어 더욱 뼈아팠을 것 같습니다 반면 나폴리의 감독 스팔레티는 신났죠 어려운 원전 경기이자 주전 스트라이커 빅터 오시맨마저 뛸 수 없는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둔 직후 인터뷰에서 그는 수비진에 대한 극찬을 빼놓지 않았으며 김민재 선수와 그의 콤비인 라흐만이가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밝혔는데요 특히나 공중볼 경합에서 우세를 가져간 것에 대해 칭찬을 하였습니다 스팔레티 감독뿐 아니라 이일마티노 또한 김민재와 라흐만이 콤비는 또 한 번의 위대한 경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앙수비를 보여주었다 평가하였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공중볼 경합은 물론 상대 패스의 길목을 사전 차단하고 상대 공격수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활동량과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아예 공을 잡지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센스 넘치는 빌드업과 탈압박 그리고 전진 패스와 상대 박스까지 치고 들어가버리는 미친 듯한 질주도 선보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벌써 나폴리에서 두 골을 기록한 그에 대한 신뢰로 나폴리의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볼을 김민재 선수를 타겟으로 보내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저 김민재 선수가 엄청난 수비를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이는 어쩌면 이번 시즌 골에 대한 기대감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영국의 팀 토크가 김민재 선수와 계약하지 못한 토트넘이라는 기사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토트넘보다 나폴리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 선수인데요 기사는 김민재는 지금 나폴리에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지금까지 리그 경기에서 뛰면서 두 골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리버풀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도 출장하여 리버풀 공격수 피르미누를 잠재운 것은 물론 스팔레티 감독 아래에서 인상적인 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후에는 더 큰 유럽의 빅팀들이 그를 위한 오퍼를 넣게 될 것이라 평가하였는데요 최근 나폴리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토트넘의 최근 경기를 보다가 눈이 다 시원해지는 나폴리의 엄청난 경기력을 보고 있자면 김민재 선수가 팀 하나는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 토트넘과 나폴리가 만약 챔피언스리그 같은 조에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면 웃음만 나오는데요 나폴리라는 좋은 팀을 만나 김민재 선수가 훌륭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 혹은 다른 어떤 팀에 갔다고 해도 지금만큼 뛰어난 활약을 했을 것이라는 데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